안녕하세요 산행TV 입니다. 오늘도 친구랑 심산행을 왔습니다. 한 2-3시간 동안 삶이 안보입니다. 그런데 항절삶입니다. 지금 색깔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산삼도 이제 이렇게 단풍잎이 드네요. 항절산삼이 되겠습니다. 오늘 멋진 보니깐 반갑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들어가네요.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 주위에 한번 살피고 가겠습니다. 이쪽은 더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니깐 좀 살피고 가겠습니다. 좀 전에 더덕했는데 3부3이 보입니다. 더덕이 바로 한 10미터 옆에 있었습니다. 와 393입니다. 자 항절삼입니다. 좋습니다. 더덕이고 옆에 있었네. 와 감사합니다. 또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도라지가 한게 있고 여기는 더덕이 있네요. 저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더덕이 있네. 여기가 굴락진 같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도라지를 캐고 더덕도 캤습니다. 근데 바로 밑에 도라지를 캐고 도라지가 좀 큰게 있습니다. 아 이런덕은 좋구나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도라지 통통 통통 부분 감사합니다.